지금 이 상황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도 애매할 거고. 아 저걸 들고 온 거구나. 소화기가 여기 있었구나. 그렇게까지 그렇게까지. 그렇게까지는 아니야. 약간 악에 받쳤나 봐요. 묶였을 때부터. 아무리 생각해도 공영방송에 폭행 장면을 담는다. 저는 의지가 없었어요. 그 상황에 박범 씨 에너지를 안 받아줄 사람은 없었어요. 동화된 거야. 박범 씨도. 납치범들을 폭행하는 장면이나. 그럼 안 되죠. 공영방송에. 피해야 다녀야죠. 내려간다 내려간다. 박범 씨는 진짜 액션 영화를 찍고 계시면 돼요 거의? 몰입감이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. 탈출해야 되면 그래도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해야 되잖아요. 그래도 군 생활을 조금 오래 했던 제가 그래도 조금 더 안전 관련돼서는 조금 알 것 같아서 좀 안전하게 잘 탈출하자는 생각을 했었죠. 굉장히 진지하시네요. 박군 씨 덕분에 굉장히 몰입하게 되는데. 그러니까요. 박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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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소리 소리 소리. 빨리 이제 구하자. 진짜 너무 열정적이고 믿음직스러웠다. 이거 케이블 타이. 슈파피트 살려요. 조금만 정해요. 특수부대 케이블 타이 이거 해체 배우지 않나? 알아 알아. 뭔가에 발이 빠져있어. 뭔가에 너무 휴치한 거예요. 지금 내 태도.